청주에서 이번 총선 선거인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였습니다. 결집력의 척도인 사전투표자도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권자를 뜻하는 22대 총선 청주 선거인수는 50대가 14만 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3만 3천여 명, 18, 19세를 포함한 20대가 12만 5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 역시 50대가 4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단계부터 청주 50대의 민주당 지지세가 뚜렷했고, 실제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는 과거엔 보수 경향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진보색이 매우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신 분들의 비중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60대 이상의 보수화와 달리, 50대까지는 보수화 경향이 상대적으로는 빠르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50대는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양육하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진 세대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물가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가장 피부로 절감하면서 여권에 대한 경제적 심판 정서도 강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IMF도 이겨내고, 그리고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못 이기겠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금리도 너무 오르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청주 석권에 손을 들어준 50대는 정치적 감수성이 높은 세대여서 다음 선거에서도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